그분이 뭔가 이상하구만 튼다! 엔딩송 튼다! 엔딩송 튼다! 이토홍 유튜브! 여러분의 추억을 훔치지 못했습니다. 그의 노래. 엔딩송 튼다! 맞아 이거 만드는 것도 되게 힘들게 열심히 했는데 같이 도와줘서 그나마 빨리했다. 진짜 엔딩송 튼다! 이제 사진작가의 인생도 끝난 거야. 찍을 게 없잖아. 재밌었다. 어? 뭐야? 우리 왜 불꽃놀이 있네? 오 난다! 나 옆에서 뒤지네. 뭐지? 허물하고? 내려가는 건 어떻게 내려가는데? 미안한데? 어땠어? 착지? 오! 운전 되게 낮게 운전하시는데? 왜 계속 쏘는데? 사양이가 쏘는데? 와 불탄다! 헉! 그 양파는! 개운기, 사양이야! 로맨! 아! 아? 어어! integral 드라이리 앗! 하하... 개웃기인데 사양이야 하하하하하 뭐야 이거? 서영아 은혜야 은혜야 뭐야 이거? 키메란 줄? 아니 키메란 줄 알았어! 펫이 왜 이래? 얘들아 저거 타러 가자 한 명씩 걷나봐 응 한 명씩 걷는데? 관광을 시작합니다 봉봉 사진관가 오 뭐 코크하우스 오 승화왕의 나락관입니다 오 인갱의 인갱이집입니다 멋있다 매드라이프의 피자집입니다 할인도 없다 앞질러버리기 오 씨유다 이거 금왕님이 한다는 데가 시유인데? 금왕의 큐입니다 하하하하 씨유 아니 시유를 읽을 수가 없으니까 큐 도니스타크 어 이거 근데 진짜 잘 만들었어 도니스타크 와아앙 여기를 연결해주셨구나 그 분이 뭔가 이상하구만 턴다 엔딩송 튼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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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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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